동네구 구정뉴스 동네구 구정뉴스 동네구 구정뉴스 주간동네입니다. 단풍과 필빌력 노을처럼 가을은 어떤 계절보다도 많은 색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을을 떠나보내기 전 아쉽지 않도록 꼭 눈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난주 우리 동네구에는 어떤 숙들이 있었는지 지금 함께 알아보시죠. 반라기동 마을건강센터가 지난 18일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건강센터는 주민들의 건강검진과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마을주민중심의 건강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반라기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설치된 마을건강센터는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강수무인과 건강지킴이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17일 동네문화회관에서 동네아카데미 직장교육이 열렸습니다. 구민, 직장인, 구국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파페라휴와 코믹포커술로 떠나는 힐링콘서트라는 주제로 직장인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함께 내일을 위한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무원 등장 이 시각 세계의 정상세정은 도움이 되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